안녕하세요. 김두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성공을 좌우하는 보이스톤과 매너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에요. 목소리 디자인 서미경님이 지었습니다. 서미경님은 스피치를 전공하셨고 박사과정에도 지금 있으시고요. 학교에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나온 지 좀 된 책이라 수많은 방송인들, CEO분들에게 스피치, 보이스를 가르치고 계시대요. 저 역시 보이스 쪽에 관심이 많고 보이스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는가? 쭉 책을 읽어보니까 비슷하구나. 제가 했던 부분이나 서미경님이 하는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까지 좀 엮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잘생겼지만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모는 금방 질리지만 목소리는 금방 질리지 않아요. 배우자가 잘생긴 배우자, 예쁜 배우자도 좋지만 목소리가 좋은 배우자는 뭔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어요. 그럼 이 혹감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의 비밀은 뭘까요? 목소리에 대한 선호도는 직업이라든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성이면 예전에 60년대 영화 보면 어때요? 목소리가 톤이 높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가냘프고 뭔가 이렇게 좀 조용중 살랑살랑한 목소리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톤이 많이 굵어졌죠, 여자들이. 그 이유는 몸집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성우들을 보면 좀 보이시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우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외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나나 이런 그림을 보면 쌍꺼풀이 없고 오동통한 그런 얼굴이 미인이었다면 지금은 쌍꺼풀이 짙고 눈이 크고 옛날에는 추녀라고 했었대요, 그 정도면. 그리고 삐쩍마른 사람들 좋아하죠.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외모가 변하듯이 목소리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또 우렁차고 박력있는 목소리가 남자다운 목소리 인정받는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또 사랑을 받죠. 어쨌든 명료하고요, 깨끗하고요, 톤이 약간 높고요, 울림이 좋은 그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최고의 목소리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개성이 있는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도 요즘은 또 사랑받죠. 이 목소리의 특징을 결정하는 게 하모닉스와 공명인데요. 목소리는 기본 주파수를 비롯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주파수가 섞이는 정도, 즉 하모닉스와 공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는 100에서 150Hz이고요, 여성은 2배 정도인 200Hz 또는 250Hz가 보통입니다. 이때 이제 100Hz라 그러면 1초에 성대가 100번 진동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다는 건 현악기로 볼 때 전화가 왔네요. 잠시 전화를 받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참 공감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보이스 트레이닝이 먼저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린 막 근육을 만들려고 또 멋진 각선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노력 대비 노력 대비 먹는 것도 참고 닭가슴살만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막 폭식을 하거나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만두면 또 백도 하죠. 하지만 보이스 트레이닝은 안 그래요. 보이스 트레이닝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고요. 삶을 바꿀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전화 통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예전에는 다 얼굴 보면서 대화했는데 요즘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해요. 그럴 때 얼마라도 중요합니까? 목소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신뢰라든가 매력적인 부분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키워드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외모에만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피부관리 건강관리 물론 해야 되지만 지나친 웨이트 트레이닝과 외모관리보다는 목소리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발성이나 목소리 트레이닝이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바뀔 수 있어? 바꿀 수 있습니다. 사투리도 고칠 수 있고요. 목소리도 좋아지고요. 특히 발음 같은 경우는 금방 좋아져요. 한 일주일 정도만 교육받으셔도 스피치 학원이 됐든 꼭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물론 와주시면 고맙겠지만 일주일 정도만 트레이닝을 해도 발음이 좋아져요. 물론 내가 신경 쓸 때만 좋아지지 평소 목소리의 발음은 그렇지 않죠. 일주일 만에 평소 목소리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발음이 좋은 발음이고 어떤 발음이 나쁜 발음인지를 알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말할 때 조심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발음이 좋아지게 되죠. 또 발성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요. 자, 파트 1으로 넘어가면 트레이닝의 첫 단계 청취력 강화 훈련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앞에 좀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미리 준비해서 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먼저다. 무턱대고 내가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야지 하기보다는 의사한테 진단을 받듯이 점검을 받듯이 아, 나의 목소리가 어떤 게 문제인지 라는 부분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듣는 훈련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적극적인 수용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수긍하시고 공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죠.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스피치를 잘한다 해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파워풀 스피치를 위한 사전준비에서 아홉 가지 준비 자세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 표현해야 한다. 이야기의 앞과 뒤가 서로 호응이 되고 일관된 구성을 갖고 있어야 스피치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성의 크기는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조절해야 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때와 장소에 맞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힘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일대일로 얘기하는데 큰 목소리로 말하면 더 부담스럽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 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의 속도, 말씨, 음성의 눈낮이에 변화를 줘야 돼요. 저도 지금 말의 속도, 말씨, 음성의 눈낮이에 변화를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변화를 안 주면 말의 속도, 말씨, 음성의 눈낮이에 변화를 줘야 한다. 안 들어오잖아요. 단조롭고 지루한 목소리와 말투는요.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조죠.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와 말투 등에 변화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책 보면 그런 변화 훈련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말,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연령이라든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 맞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유있고 편안한테도 반듯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세에 성의가 있고 듣는 사람을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내용에 대한 전달 효과가 커지죠. 여섯 번째 제스처를 사용해서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제스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제스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대중, 대인공포를 제거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긴장을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돼요. 복식호흡과 가벼운 몸풀기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덟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거든요. 말을 하기 전에 거듭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순서를 잡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피치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첨부합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요. 감정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여섯 가지 요건이라고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또 저도 함께 해설을 해드릴게요. 책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아는 부분이니까 저도 성대 질병은 수시로 체크가 필요해요. 특히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셔서 한 번 성대를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목조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본인 성대의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또 성대가 떨리는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끔씩 점검을 받으실 필요 있거든요.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비인후과 하나를 정해놓고 선생님이라든가 목소리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일즈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대는 수시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후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걸리거든요. 무리하면 다들 걸려요. 후두염이 후두 부분에 염증이 후두가 뭐냐면 성대가 있고요. 성대를 감싸고 있는 것이 꼭 동그란 부분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남자들 잡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목에 후두라 그래요. 후두 성대를 싸고 있는 근육 부분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부으면 특히 술 많이 먹고 주무시면 식도가 뭐라 그래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염이나 후두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010-4274-1163 목소리 디자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병원 가서 성대를 수시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식도영류 이건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특히 헛기침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성대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성대도 안 좋습니다. 퀵인 음식 카페인 콜라 박하사탕 되게 자극적인 거 좋지 않습니다. 커피 홍차 물론 뭐 조금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성대가 말라요. 특히 주의하실 거는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명음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음 오 이렇게 언제 연습하시면 되냐면 누가 얘기할 때 아 오 이게 공명이거든요. 해보세요. 아 음 음 음 이렇게 콧노래 부르는 거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소리가 좋은 소리는 울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희롱을 보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지금 조금 더 공명을 쓰고 있어요. 네. 이 목소리는 공명을 쓰는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울리죠. 네. 공명을 안 쓰면 가슴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공명을 좀 더 하는 소리입니다. 약한 소리죠. 이 목소리는 공명을 좀 더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음 아 오 이런 공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복식호흡 복식호흡 들여러면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들여러면 보셨죠?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복식호흡은 횡경막 호흡이라고 그래요. 횡경막 호흡 횡경막을 내리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경막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커지죠? 근데 우리는 횡경막을 올리면서 가슴 호흡을 해요. 당연히 폐가 커지지 않습니다. 물론 늘어나긴 해도 한계가 있죠. 횡경막을 내리는 복식호흡을 하면 당연히 폐활량이 늘어나고 여유있고 힘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음료수 탄산음료 청량음료 이런거 물 이외에 음료수는 좋지 않아요. 녹차 몸에는 좋겠죠. 근데 거기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지나친 카페인은 성대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세도 여기 여긴 없지만 자세도 중요해요. 이 책에는 없는 얘기지만 바른 자세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한 목소리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한계를 아시고 그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가수들도 이렇게 가끔 성대결절이 걸리거든요. 그거는 무리해서 그래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을 콘서트해도 성대결절이 안 걸리는 가수도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이상을 오버하지 않는 거죠.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큰 무리를 하면 찢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알아야 된다. 여기 그 얘기가 있네요. 가수 김종서가 41년속 공연 도중에 목소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대요. 3시간씩 계속되는 공연을 20일을 하니까 말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성대가 매우 예민해진 거죠.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놀란 거죠. 공연을 중단 하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그가 가수이다 보니까 목에 부담되는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커서 잘못하다가는 다시는 노래를 할 수도 없다. 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래요. 이때는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쓴 거죠. 또 워밍업이 필요해요. 내가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좀 많이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좀 스트레칭 하듯이 워밍업이 좀 필요합니다. 기지개 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도 좀 스트레칭을 하면 이렇게 좀 긴장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대도 몸 스트레칭과 연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성대가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시간 정도라 그러는데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을 좀 촉촉하게 맹물을 좀 마셔주시는데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몸밍하냐면 허밍을 해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그리고 중얼중얼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문장 같은 거 발음 문장 특히 저는 타령을 좀 하는데 7, 8월 청명일에 얼근 중에 시냇가로 내려온다. 그 중에 얼금에 푸르고 찡그리기는 장기 바둑판 고루판 같고 멍석, 덕석, 방석에 얼음에 시름에 부은 툴밍 같고 청동적철 거대 이런 게 한번 지도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또는 뉴스 한영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아니면 조자오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중얼 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암기린 그림 촉촉한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집이 안촉촉한 초코집 날던 안촉촉한 초코집이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촉촉한 초코집을 보고 촉촉한 초코집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집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집 내 문제기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외우고 있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을 푸는 거죠. 이랬을 때 확실히 그 다음에 소리를 만들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좀 세간에 다양한 얘기를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목소리만 얘기하기엔 좀 지루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매너 이것도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목소리만 갖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책을 보면 이렇게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좀 그래요. 저자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뭐 한 방송 했고 저도 목소리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도 많은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참 알차요. 제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또 그런 얘기 있어요. 혀 짧은 소리 때문에 프로페셔라는 느낌이 안 든다. 많은 사람들을 코치해보면 그걸 느껴요. 아쉬워요. 아 이미지 참 좋아요. 어우 목소리도 좋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게 혀 짧은 소리가 혀가 짧은 게 아니고요. 혀가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르면 혀가 치아 밖으로 나오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 혀가 보이면 안 돼요. 발음할 때 혀가 자꾸 보인다. 치아 밖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죠. 내가 진짜 혀가 길어서 자꾸 삐져나오는 거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혀 짧은 소리를 내서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하든가 어찌 됐든 어느 정도 노력에 따라서 아무리 혀가 길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좋은 목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100% 클리어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아무래도 혀가 좀 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좀 문제가 있는 분은 많아요. 치아가 부정교합이라든가 덧니라든가 치아가 없다든가 한두 개가 그럴 때는 이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아 부분은 치아가 비어있어서 세는 거를 내가 연습을 통해서 안 세게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치아가 부정교합이라든가 덧니가 있거나 그러면 특히 덧니는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덧니가 있어도 발음이 안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음이 셌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하셔야 돼요. 평생 내가 세는 발음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덧니를 말 것인가 하지만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꼭 교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치아가 문제가 있으면 꼭 얘기해요. 교정을 하시라고 힘들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낫지 늦으면 더 후회합니다. 또 조금만 얘기해도 목소리가 잠기고 갈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선천적으로 성대가 약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호흡과 발성으로 이미 성대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다칠 대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쓰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갈라지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체력이 좀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좀 빼고 말하는 거하고요. 원래 작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힘을 내서 큰 소리 내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이 달라요. 내가 불편하니까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일단은 연습할 때는 큰 목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릴렉스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만 해도 강의실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 끝까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200명, 300명 또 마이크 없이 제가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목이 쉬지는 않아요. 저도 한 8시간, 10시간 대중강의를 해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먹으면 더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래도 훈련이 됐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가수들 발성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노래방 가서 노래 1시간만 부르면 목이 쉽니다. 안 가요. 노래방을. 그런데 어떤 가수는 하루 종일 노래해도 목이 안 쉬는데 스피치, 강의를 한 2시간 하니까 목이 쉬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발성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메시지에 왜곡이 생긴다.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죠. 목소리 크기는요. 후천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근육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안 올 슈얼젠에고도 워낙 허약체질을 했다. 운동하니까 엄청난 근육과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목소리도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훈련하시면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갈게요. 제가 뭐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니까 사서 보실만 합니다. 내용이 알차요. 생각보다 심각한 아이들의 목소리 고민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성기 갈라지고 가라앉는 변성기 목소리 변성기는 보통 13에서 18세 사이에 찾아오고요.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찾아오거나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2년 정도 계속되기도 합니다. 저도 변성기를 알았어요. 미리 준비했고 변성기 때 되게 조심했어요. 어릴 때 노래를 잘한다는 뉴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성악가가 되고 싶다. 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성기 때 굉장히 조심했어요. 변성기가 뭐냐면 성대의 길이가 2차 성징이 오면서 두 배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계속 커지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좀 덜해요. 여자는 약 0.5mm 정도 전후로 변화를 걷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변성기 때 목소리가 변하는 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발성 습관이 갑자기 성장한 성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호흡과 발성법이 작은 성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발성할 때 순간 호흡이 약해지거나 성대 긴장이 강해져서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가라앉는 겁니다. 변성기 초기와 말기에는 별되는 변이를 느끼지 못하지만요. 한창 변성기가 진행 중일 때는 가벼운 대화만 나눠도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굵고 낮게 가라앉아요. 또 노래할 때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뒤집어지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목소리를 막 내려고 과도하게 목을 쓰면 안 됩니다. 크게 말하려는 습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좀 더 오히려 더 작게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예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잘못되면 성대구증이라든가 유착성 성대라든가 성대 낭종 같은 그런 이런 건 하여튼 병에 걸릴 수 있다. 저도 저는 이제 하루에 20분 정도 책을 읽으라고 하고요.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15분 책 읽기 1.5리터의 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없겠네요. 저는 왜 20분이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습관 습관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몸이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타는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어야 지방이 타거든요.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 읽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로 저는 이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15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은 많이 마시셔야 됩니다. 성대를 위해서라도 성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은 많이 드셔야 돼요.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게 된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학생 앞에만 가면 막 말을 더듬는 분 계세요. 주로 말을 시작할 때 더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생각만 하면 입을 열게 되죠. 얼굴이 뻘게 지죠. 상대가 남자라도 낯선 사람과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말문이 아예 꽉 막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럴 때마다 호흡까지 가빠지고 진땀이 흘러서 자신감이 떨어지곤 합니다. 자신이 말을 더듬을 때마다 여학생들의 안색이 변하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죠. 이런 건 이제 심리적인 요인과 스트레스가 큰 요인이에요. 말더듬이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말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음을 반복하는 연발성 말더듬이 말을 질질 잡아걸며 발음하는 신발성 말더듬이 또 말문이 막히면서 발성 자체가 잘 안되는 난발성 말더듬이 등이 그겁니다. 주로 연발성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상황에 따라서 난발성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더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초기관 장애라든가 중추기관 장애 심리적 장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심리적인 원인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일종에는 성격적으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머리는 막 돌아가는데 입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듬는 거예요. 욕구 불만 상태에서 증상이 심해져서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말을 더듬 더듬을 수 있어요. 성재급한 분들이 이런 게 많죠. 말더듬의 더 큰 문제는 말을 더듬으면서 머리를 막 흔들거나 인상을 막 쓰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죠. 이게 이제 안되니까 안간힘을 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더듬 습관을 고치려면 우선 심지적인 부분이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첫음부터 천천히 말을 꺼내야 됩니다. 또 첫음절을 길게 소리내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좀 늦게 좀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자나 낯선 사람 앞에서 더듬는 증상 심해지는 것은 아마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감 때문이겠죠. 평소에 안 더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요. 점체로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의 공간을 넓혀나갑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더듬이를 극복하는 지침 볼까요? 말을 더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상대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처음부터 힘을 주셔서 말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천천히 말하세요.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더듬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머리를 긁는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특정 상황이나 단어를 배포하지 말고요. 서서히 접근하세요. 마음 편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만남을 자주 갖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낯선 사람의 길을 물어보거나 전화를 거는 등 경험을 넓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더듬을 때는 꾸짖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말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맞춰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매일 5분 이상 아주 가벼운 소재 주제로 대화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뒀다가 거기에 맞는 수준 있는 대화를 유도를 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쉬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랫말을 노래 부르듯이 말해야 노래는 안 더듬거든요. 멸더듬는 사람들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노래만을 보통 속도로 말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칭찬이죠. 굳이 말 더듬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해서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토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만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미경님이 지으신 목소리 디자인이란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칠탈출비한 보이스 트레이닝 이라는 부분도 볼까요? 얼마 전에 발표진 뉴스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20대 목소리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칠고 탁한 목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돼서 수술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된 뒤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노래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받습니다. 노래방은 누구나 언제든지 큰 부담 없이 가서 즐기다 오는 곳인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푼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발성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목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목으로 그러면 목에 당연히 무리가 가죠. 또 술을 한잔 먹었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성대가 자극을 받아요. 이 상태에서 담배 막 피고 술 먹고 이런 상태에서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 성대가 가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평소에 큰 목소리를 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노래방 가서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성법이 특히 여자들은 제가 가르쳐보면 대부분 목에서 소리를 내거나 공명을 못 써요. 그리고 가슴 호흡을 하거든요. 흉식 호흡을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고 또 성대 문제를 막 키워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남자는 10명 중에 3명 여자는 10명 중에 2명이 된답니다. 아이고 큰일 난 거죠. 수술하면 안 돼요. 노래방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의 뭐 기억이 없어요. 누가 노래방 가서 가면 도망갑니다.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제가 주체를 못해요. 흥분을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노래방이 근데 가서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 피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혼자 집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노래방이 있어요. 무료로 하는 그런 걸로 그냥 제가 혼자 차에서 불러요. 작은 작은 그건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꼭 이렇게 의식을 해.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노래방 같은 좋아하신다면 꼭 남의 노래 따라 부르지 마시고요. 내 노래만 부르자고요.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마이크 돌리는 순서보다 중요한 선곡 순서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대중가유를 목소리 트레이닝에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즉 선곡에도 순서와 원칙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흔히 노래방에서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는데 이 순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순서로 노래를 고르는 겁니다. 처음 노래를 시작할 때는 조용히 천천히 얘기하듯이 차분하게 부르는 것을 선택해서 성대를 열고 목소리 긴장을 푸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발성을 위주로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 본 뒤에 가창력 중심의 차분한 노래를 몇 곡 불러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용한 노래로 마무리하면 최고의 선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곡 순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찍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릴게요. 발성을 위한 선곡 순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3단계 선곡법 즐겁고 가볍게 부르는 노래 예를 들면 장윤정의 짠짜라 어머나를 하고요.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여자는 안고 정수라의 환희 감정을 실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김범수의 좋다 보고 싶다 좋죠.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장난감 병정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사랑했어 이런 것들 신나게 마무리하는 노래는 박상철의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딱 메모해뒀다가 딱 제 스타일이네요. 40대 40대 50대 분들이 좋아할 노래들이야 다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야. 찰랑찰랑 찰랑찰랑 조용필의 여행을 따라요. 이거 또 신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부른 부른 언덕에 배낭을 매고 아이고 노래방 가면 안되는데 가더라도 가지 말라는게 아니라 가더라도 선곡을 잘하셔서 오히려 발성훈련이 될 수 있게 무리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멋진 목소리를 완성시키는 복식호흡 아니 이게 복식호흡이 왜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뒷부분에 호흡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복식호흡 그러니까 횡경막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횡경막을 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배에 손을 대시고요. 배에 손을 대시고 내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왼손을 배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그리고 내가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나오는지 가슴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배가 나와야 됩니다. 배가 여성분들은 옆구리 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들이마셨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뱉을 때는 배가 들어가고 물론 배와 폐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아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폐로만 호흡을 하니까 물론 폐로 하죠. 가슴 호흡이라서 횡경막이 올라가서 가슴뼈가 나오는 가슴이 커지는 호흡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슴은 내버려 두고 배만 나오는 배만 나오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게 30초 이상 낼 수 있게 되게 힘듭니다. 30초 이상 내는 건요. 10명의 1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내려면 복식 호흡을 하자면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호흡이 짧으니까. 또는 하시는데 하시는데 이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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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는 거예요. 이걸 1분 이상 내려면 당연히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번에는 인터넷 뉴스 리딩으로 아나운서 따라잡기 아나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남자는 당연히 남자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되려면 안 되죠 여자는 여자 남자 안 되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사이트를 이렇게 즐겨찾게 해놓고 또는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도 좋고요 또 그 옆에 뉴스 문구가 있잖아요 뉴스가 있고 옆에 문구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따라해보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 아나운서들의 말투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우선 놈다지가 많지 않아요 놈다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어미가 짧게 끝나요 뉴스입니다 뉴스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뉴스입니다 어미 보세요 그렇죠? 뉴스입니다 1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러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어미를 내리죠 사용해 사용하고 올리더라도 사용해 딱 이렇게 끝나요 1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사용하고 또는 사용하고 할 때 딱딱 끝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신뢰감을 주거든요 이걸 따라해보는 거예요 또 스포츠 중계 따라하는 것도 재밌죠 스포츠 중계는 다이나믹하고 리드믹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맛깔지게 표현하는 말의 스피드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쇼호스트 쇼호스트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쇼호스트는 말을 맛깔지게 해요 맛깔지게 해요 맛깔지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수다쟁이 스타일이죠 계속 듣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방송인을 따라해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홈쇼핑 방송 틀어놓고 물론 이제 쇼호스트가 되려는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죠 쇼호스트 정말 잘하는 쇼호스트 다 안고 싶은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스피치 문장을 늘 매일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을 해보는데 여기 194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가 찍어서 올려놓으면 좋겠네요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높은 산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건 따로 녹음해야겠다 이 부분은요 제가 듣고 따라 하시라고 이 부분은 1번부터 20번까지 아이고 싫어하시겠네요 우리 작가님이 선미경님이 근데 이 책을 사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듣고 따라 하시라고 따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디자인 이 책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우리가 꼭 좀 봤으면 좋을 책입니다 저도 목소리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1. 높은 산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2.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3.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4. 육체는 땅에 묻혔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5.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6. 넓은 들에 오곡백백백아가 무르익었구나 7. 맨주먹으로 권총등 강도를 때려잡았습니다 8. 이 살이 튀고 피가 끓는 민족의 을분을 어찌하겠습니까 9.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봄바람에 다홍치마가 펄럭펄럭 날립니다 10. 물이 너무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무엇이 저시... 10. 물이 너무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는 법입니다 11. 호박꽃도 꽃이냐 하지만 무더위와 싸우고 긴 장마 속에서도 크고 탐스러운 호박이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 중에 제일 큰 열매가 아니더냐 12. 나를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라 나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ác 눈물 사 noch ьes ول え この visiting vous